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최근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서 유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음성파일은 불법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참만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입법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입장과 2차 가위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배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이 안에 음성파일도 포함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데요. 그러니까 음성파일을 녹음한 경우도 성범죄로 하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건데요. 입법까지 되기는 어려운 법안이라는 의견부터 현행법에는 음성 녹음에 대한 별도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걸 녹음해서 유포될 경우에 특히 또 목소리가 특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피해인데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하자는 논의와 맞물려서 그러면 동의 여부를 입증, 동의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후에 동의가 없었다고 할 경우에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논의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게 반대의 논리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향후에 좀 여러 가지 토론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입법이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우리가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형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로 인해서 또 정과자가 되는 사람들은 평상 여기에 대한 책임을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논의가 시작되는 점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신중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동학개미운동 주린이 따상 익절 어떤 용어인지 감 오시죠? 주식과 관련한 용어들입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도 꼭 알아야 하는 주식 관련 과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송민욱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민욱입니다. 네. 저도 주린이거든요. 저도 오늘 관심 있게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도 주식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주식을 좀 적지 않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많이 편인 거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하신지는? 주식한지는 지금 한 15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문가시군요. 전 진짜 주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게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몇 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복고시냐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10억으로 정리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거주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를 하면 소액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대주주에 하나여 주식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 대주주 요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대주주의 판정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해당 법인의 시카총액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완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완화되면 내년 4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본부터 3억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28일 날 주식을 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시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을 매도할 테니까 주식시장이 세금 때문에 왜곡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꼭 그분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이게 되니까 사실 저와 같은 주린이조차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국내 주식의 세금은 어떤 것들이 부과가 되고 있나요? 국내에서 주식을 할 경우 지출되는 세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내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총금액의 0.25%를 내야 하는 거라서 사실 돈을 벌지 않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을 많이 하면 증권거래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세는 그냥 내가 얼마 버느냐 상관없이 내는 거니까. 네. 네. 배당소득은 그러면 배당받은 거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1년간 벌어드는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총결을 통해서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돼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데 앞서 증권거래세랑 배당소득세는 사실 개인이 따로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증권사에서 사실 알아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먼저 해줘서 세후 금액을 각각의 고객들한테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통장에 배당이라고 입금된 걸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는군요. 물론 이제 그 금액이 좀 더 커진다면 정합소득 합산 신고 문제가 사실 발생하긴 하지만 그건 5월 달에 해야 되는 신고사항인 거고요. 몇만 원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거래할 때 보통 코스피, 코스타 그리고 코넥스 같은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에서 벌었던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금은 양도차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양도차액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특이하게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해서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대주주 기준 금액을 10억으로 보느냐, 3억으로 보느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사실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결국은 자신을 포함해서 조부모, 자녀,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전부 주식 보유 총액을 합쳐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절마다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아버님 주식 몇 주 갖고 계십니까? 잔고 증명서 뛰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족을 다 볼 것이냐, 개인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적 적합하게 부과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내가 주식을 실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해가지고 세금을 줄인다. 나의 원래 돈으로.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상생활에서는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를 낸다고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아까 대주주와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가 돼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B, C 주식이 있어가지고 계란을 한 방울에 담으면 여러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B, C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계돼가지고 내 소득이 잡힐 텐데 대주주 조건은 만약에 A주주 돈을 번 거에 대해서만 잡힌다면 이 A와 관련된 주식 매도 차익만 세금이 나옵니다. 나중에 실질상 내 통장에는 손실 번 것도 있는데 손실 번 것들에 대한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2023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주식을 이득을 보든 손실을 보는 거를 전부 다 통산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고요. 대신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아니 그걸 대주주만 하면 되지 또 왜 대주들만 그렇게 하면 되지 일반 투자자들을 넓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근채가 하나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가 250만 원만 공제됐었는데 이 과세 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이 되면 5천만 원에 대한 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그 이익이 또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세율이 적용되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손익 기속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내년에 또 손실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은 취지로 내가 번 소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5년간의 손실액에 대해서도 2월 공제를 해가지고 같이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화됐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그러니까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 자체가 5천만 원이 넘어가야 양도세를 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주주랑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럼 해당 사항이 없겠군요. 저는 저도 세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처음에 기사로 접했을 때 좀 부당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했는데 사실은 해외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동안은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좀 유예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을 좀 약간 자본시장에 끌어들일 방법들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거는 항상 정책 목적성이 맞게끔 운용돼야 됐는데 계속 요즘 규제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완화시켜준 거죠. 세금이 있는 곳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나와야 됐는데 주식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면제시켜둬던 겁니다. 네. 오늘 또 변호사님,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또 주식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성흥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끊고 우리 피디님이 또 이렇게 주식과 꼭 맞는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신유의 오르락내리락.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